자 지금 이 답지를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1년동안 계속 시험치게 될 AB형 답지 중에서 A형입니다 우리 다음주 2주차에 인강생들의 우편첨착주가 다음주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프린트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집에서 프린트 하시는 분들은 출력이 A4로 될 테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확대 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미리 사전에 좀 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산 수강생들 대구 수강생들 이거 나눠주세요 지금 나눠주시고 부산하고 대구는 자기 이름 옆에 부산 그리고 대구라고 쓰시고 우리 서울 수강생들은 거기 위에 성명칸에 이름만 쓰세요 실명을 써야 됩니다 거기 성명칸에 자기 본명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A형 B형으로 기입형이 4개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항이 5번부터 12번까지죠 이거 이제 번호를 확인하시면서 좀 이따가 답지에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그 기입형의 그 문항의 줄 두께를 보면 폭이 상당히 두껍죠 이 두꺼운 거는 이제 두 줄 세 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유있게 두께를 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치 마시고 내가 뭐 기형 리언을 쓸 때 위아래로 쓰지 말고 쭉 한 열로 펴서 쓰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첨삭을 해야 되니까 펜은 검은색으로 쓰시고 다른 유색 펜은 쓰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수정액 쓰는 거 아니고요 고칠 때는 이제 두 줄 긋고 고치는 거입니다 자 그 자료하고요 책 다 집어넣으시고요 우리 문제를 바로 나눠드릴게요 자 문제 받으시고 제가 시작하면 같이 시작할 테니까 일단 문제는 받으시고 잠깐 대기를 하세요 자 부산 대구 수학생들도 문제 나눠줍시다 문제를 좀 엎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저희 2주차 2강이죠 네 그 시험 범위 제가 크게 그 전체 걸 올려놓은 거 보셨죠 네 다음 주는 우리 표현 뒷부분이니까 어 이 이후 이제 조각 조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공예까지 우리 기본 이론수에 나와있는 그 범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다시 한 번 카페 올려드릴게요 거기 이후 걸 이제 공부해 오시면 되겠죠 자 그 참석 시험 시험 시간 1시간 반을 꽉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저시계로 10분에 시작하는 걸 할게요 자 이름 다 쓰세요 됐죠? 네 어 문제지를 받아들면 곧바로 1분부터 풀지 마시고 지면에 옮기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초기 초반 30분 동안은 문제지에다가 내가 기억나는 대로 쭉 써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첨삭지에다가 직접 옮기지 마시고요 문제지에다가 1차로 먼저 풀어라 푸는 동안 내가 모르는 거 지금은 그런 게 많지는 않겠으나 내가 모르는 거는 잠깐 체크해 놓으시고 다른 문제부터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 지나면은 이제 조금씩 옮겨 적으면서 아까 못 풀었던 거 있죠 몰라서 그런 것들을 개요를 다시 한 번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30분이 지나면 이제 조금 조금씩 옮겨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루틴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지에다가 쓰는 시간 자체를 구상하고 계획해서 거기다 직접 문장을 만들어 쓰는 시간이 거의 1시간까지 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0분을 옮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20분만 구상하고 곧바로 옮기면서 또 문장을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한테 맞는 패턴을 찾아갑시다 자 부산대구 사람들 다 받으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지 보시고 1번부터 끝번호까지 번호 확인 기호 확인 요구 조건 잘 보시고 차분하게 조건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괄호 어떤 괄호 유형인지 확인하시고 서수령 가지수인지 일반 원고지 형식인지 잘 보시면서 아는 대로 차분하게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자 시험 신으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부산대구 수강생들도 답지 좀 바로 나눠주실래요 자 문제지 옆에 펼쳐놓으시고 바로 해설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오늘은 첫날이어서 앞부분에 OT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한다고 지금 조금 늦었는데 이제 항상 매주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본 거는 우리 부산하고 대구는 이제 스캔해서 바로 저한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직강생들 부산대구 실강생들 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로 첨삭을 해서 다음 주에 수업 이제 초기에 바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실수 많이 한거나 공통적으로 많이 틀리는 거 그리고 역시 문제 요구 파악을 놓친 것들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첨삭 후기를 설명하면서 되짚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주 문제 예시 문제 그리고 또 첨삭 문제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쉬운 건 되게 쉽고 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소수생부터 N수세까지 섞여 있을 때 지금은 아직은 좀 문제 자체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5, 6월 달부터 진행되는 이제 그 단원별 문제 풀이는 지금의 난이도하고는 이제 암기값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두 달씩 한 주씩 로테이션 되는 이 단원별 문제에 대한 시험 범위를 복습을 이제 좀 철저히 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면서 5, 6월까지가 단원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7, 8월은 단원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단원별로 진행될 때 내가 두 달씩 두 달씩 부족한 내용 정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지금도 풀어봤습니다만 쉬운 것들 중에서도 막상 쓸려니까 그죠? 답지를 보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싶은데 백지에 뭔가를 구상해서 쓰려고 하니까 막상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막힌 혈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연습을 많이 하면 나중에 이제 그냥 바로 뚫어지는 그래서 이제 답답하지 않고 바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자 문제 펼쳐 넣으시고 보세요 자 기입형이 총 네모난이었고요 자 우리 아까 유형을 다 풀면서 몇몇 비슷한 문제를 먼저 풀었기 때문에 이 중에는 이제 아까 풀었던 거랑 또 같은 맥락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쓰면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의 요구 자체가 유형이 조금 다르게 묻는 것 뿐입니다 자 1번은 이제 파나 파트고요 동파나 여러 가지 기법 중 메두틴트 파나이다 이미지의 제작 과정에 필요한 도구 중 괄호 기역률이 알맞은 도구를 각각 적어라 뭐 일단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들은 메두틴트에서 도구 묻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평이한 것은 바로 이제 초기 단계 로커부터 스크레이퍼 반이서 셋 중에 아마 두 가지를 묻지 않을까라는 잠정적인 파악이 좀 됩니다 자 황규배 씨의 역시 유명한 작품이고요 자 판의 어두운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로커 자 이때 만약에 문제 조건이 판의 어두운 배경을 보다 거친 바탕면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로커 대신 롤렛이 들어가면 되고요 우리 심한 내용이지만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과정에서 로커 대신 롤렛을 쓸 때는 어두운 판면을 더 거칠게 만들고 싶을 때는 로커가 아니라 롤렛입니다 지금은 뭐 답은 이미 로커죠 그래서 흔들 의자가 움직이듯 좌우로 반응을 그리며 판의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때 흔들 의자부터 반원을 그리듯까지가 기본적으로 로커의 핵심 사용법이죠 물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수직, 수평, X선으로 총 8핵을 거쳐가야겠죠 그런 걸 로커를 사용하는 방법을 써라 할 때 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판에 무수히 많은 요철이 생기게 되면 판의 표면은 거칠어져서 짙은 톤을 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배경이 완성되면 밑그림에 맞추어 여러가지 종류의 스크레이퍼를 사용한다 이때 여러가지 종류의 스크레이퍼에 스크레이퍼 가로 하시고요 스크레이퍼로 거친 판의 표면을 깎아 나올 때 먼저 중간색부터 밝은 색 순서로 가며 스크레이퍼로 일단 대략적 톤의 변형을 이루어주면 다음은 스크레이퍼 다음이니까 반이서죠 따라서 반이서 이게 반이서라고 해야지 반이서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반이서네 우리 액체, 닦는 액체고요 반이서, 그렇죠? 따라서 반이서네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따라서 이 세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메조틴트의 핵심 도구죠 특히 마지막 그 문장 이거는 한 번쯤 물을 때가 됐어요 별표 치시고요 이때 마찰이나 흠집을 막기 위해서 항상 판에 기름을 발라라 기름 가로 하시고요 마지막 문장 메조틴트의 제작시, 이미지 제작시 특히 중시해야 될 점 혹은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대비해 두세요 항상 판에 기름을 발라줘야지 마찰이나 흠집을 막을 수가 있다 2번 2번 2번